대명동에 가서 라이브 음악 들을까 대상로까지 가서 마직 투어 해볼까 대상으로 갈까 대상으로 가성에 사는다 본 Hundred 아라 너와 내 갈한 게 hors겨 넌 몸이 고작 눈이 고꾸나 이름으로 나의 두 발 너와 내가 함께 모여 갈림을 보내는 이곳 살고야 된 탈북어 모노레일 타고서 두 성무 돌입에 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와 내가 함께 모여 갈림을 보내는 이곳 나의 고향은 살고 볼 너와 내가 함께 모여 갈림을 보내는 이곳 나의 고향은 살고 볼 나의 고향은 살고 볼